매일 매일 손 씻을 때마다 생각내야 생각날 때마다 불쾌해 헤어진 가족 찾아야 하거든요 난 이미지가 저인이야 현실은 늘 상상보다 잔인하니까 필요 없다니까 충분히 귀찮고 성가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제대로 놀지 못 사는 건데 그 오빠 말이야 찾았어 내가 누군지 알고 접고 난 거야 그런 여자야 난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 헤어진 가족 찾아야 하거든요 못해 돈은 안 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안 되는 거에 매달리는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